완전 꿈맛 콜라 먹는다고? 난 콜라 마실래 캐모마일 먹을까? 캐모마일? 레몬 유자 녹아 내 목에 좋은 거 같지 않나? 레몬 티 유자 티 모가 티겠지 레몬 유자 모가가 아니고 레몬의 유자앤모가 앤 얼그레인 페토르 티 종류인 거지 한 잔 안 마셨는데 만취한 기분이냐? 꿈같은데 지금 여기? 핫파르셨어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이런 놈이지 그러게 얘기했어 지하도 막자? 아니 근데 나는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네가 너무 송금송금 막 들어가는데 사장님이 손님이 해야 돼 손님이 없나? 되게 다들 모두 의아해 하셨어 룸키호가 당연히 없을 줄 알았는데 근데 노란머리가 막 포니페일하고서 송금 삼고 눈이 이렇게 빚는데 그것도 좀 웃겨 편리다 했더니 근데 이거 어차피 숫자가 다 섞여있긴 하지 색깔이 쌓는 것도 일이다 야 그냥 이렇게 두면 되겠다 아니 이렇게 두면 되잖아 그냥 우리 가져갈 것만 가져가면 굳이 쌓을 필요 없잖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우리는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몇 개? 14개? 몇 개? 14개? 이거 좀 이렇게 섞어줘 이렇게 이렇게? 이렇게? 응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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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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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카메라도 빱들이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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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렇게 이거 이렇게 이렇게 짜대로 아하랑 오호라 오라메리 초코가 날나 본데 초코 같은 건 없다 근데 왜 오라메리라고 했어? 나 지금 뭐가 생각나서 뭐? 라 알려줘 이렇게 했었지 했던 게 생각나 맨 처음에 몇 가지 뭘 해야 되지 않냐? 맨 처음에 등록할 때 몇 시야야 되지? 30점 넘어야되고 30 30점 넘어서 등록을 해야 그다음부터 붙일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여기 앞에다가 붙여야 되니까 아 그러게 붙이는 게 문제가 30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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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늘은 내가 조금 더 슬픈 것 같으니까 내가 먼저 뽑을게 그래 등록 안 하고 뽑는 거야 그냥? 등록 안 하고 뽑는 거야 그냥? 그치 계속 가져가야 등록을 할 수 있으니까 계속 먹는 거지 등록 지금 할 수 있으면? 어 그런 거 할 수 있지 아 진짜? 손실이 너무?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그치 그치 아 이거 하나 내고 하나 보내야 돼? 아 이거 하나 내고 하나 보내야 돼? 아니야 지금 이제 뽑으면 돼? 그치 이제 낼 게 없으면 먹는 거지 그치 이제 낼 게 없으면 먹는 거지 아 왜 이래? 이상하네 이거 잘 안 섞는 거 아니야? 잘 안 섞인 거 같긴 하다 쟤네들이 같이 흘리려고 그치? 아니 1년 버려야 돼 그치? 응 1년 버려야 돼 1년 버려야 돼 2년 버려야 돼 뽑았어? 응 1년 버려야 돼 1년 버려야 돼 말도 안 돼 왜 이상해? 좀 섞을 걸 보면 안 없다 지금 팔을 낳았어 1년 버려야 돼 1년 버려야 돼 1년 버려야 돼 1년 버려야 돼 뽑았어? 아 아니 아니 응 그 다음부터 그냥 계속 내면 되는 거지? 그치 너는 이제 했으니까 여기다 붙여도 되고 조합을 해도 돼 예쁜 거 같지? 아 여기가 좀 더 예쁘게 되겠지? 아 여기가 좀 더 예쁘게 돼 이렇게 돼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응 솔라왔어? 응 홍우 솔라왔어? 응 석우 솔라 솔라 보세요 안 돼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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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만 색깔 선 딱 나왔는데 나 이기려고 카메라도 꼈는데 이기는 거 찍으려고 제가 이겼습니다 흐흐흐흐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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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귀찮아가지고 핸드폰으로 찍어 어디? 여기? 대상식당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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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984년부터는? 이게... 여기 선생님 기다려주세요 진짜 인정이 돼서 아... 아... 요걸 자꾸 저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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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맛이 썩어가지고 엄청 맛있는데 아... 요 아... 앤 앤 아... 아.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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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에에에에... 저게... 근데 왔다갔다 하면은 내가 아... 그러다가 여기도 할만할 것 같은데? 여기 그렇게 안되겠다? 응 여기 슈케이스 한번 보고가자 마카롱 좋아하니? 응 마카롱 사갈까? 선생님꺼? 클라우드 일리? 응 들어가보잡아 응 손으로 먹으면 다 이뻐서 난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고 싶거든? 네 쌀면 좀 나아지 세당? 응 근데 나는 나중에 찌개로 뭐하면 저런 것들고 싶어 그리고 기분이 있고 난 좀 워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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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로 좋아해 이거가 몇 개짜리에요? 네 개짜리 네 개짜리 네 개짜리 하나 사가면 되지 않았어? 네 개짜리 선생님꺼는 내꺼야 ㅋㅋㅋㅋㅋ 나 안 사 은주 알아? 이거 사가면 사는게 너무 다하고 있어 이거 맛있겠다 브라우니도 있어 이거 사무실 바로 옆에 맞춰먹어 근데 스모프인가? 스모프인가? 이렇게 밖에 안넣어 저도 응 클래스하고 그래도 못 먹었지 아 맞다 우리 쿠키도 먹어야 되는데 여기 옆에 이거 있는데? 뭐야? 구움냐는 거 우와 여기가 베이컨 같은데? 헐 구움냐는 거 까말매 이렇게 많이 구웠는지 또 오랜만에 보네 나도 저렇게 좋은걸로 까말매 그니까 헐 짱 귀여워 딸기 올라갔어 헐 헐 까말매 이렇게 많이 구웠는데 또 오랜만에 보네 나도 저렇게 좋은걸로 까말매 헐 짱 귀여워 아니 근데 저기 앞에 그거 있어 뭐 유명한 카페 생긴거 내가 봤거든? 이름을 까먹었어 지금 여기도 이렇게 생겼구나 비엔나커피랑 솔트커피가 시그니처 난 이런 소판숍도 있다 야 여기 되게 하네 그러게 나도 되게 오랜만에 왔나봐 오 귀엽다 마플집도 있네 따우? 이건 뭐야? 한개 천원이래 아 핫도그 와 짱이다 여기 밤에 날 잡고 와야겠다 여기는 보이면 먹거리 라인으로 바뀌는걸? 응 너무 좋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힘이 이거 대단해 응 대단해 그니까 어 여기에 뭐 그거던데 젊은이 뭐 그거던데 이거 진짜 정리 안 온다 청년 뭐 이런거던데 응 응 응 그때 뭐 사이트판같아 응 해피클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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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그 술자로 어떻게 됐나봐 아닌가? 뭐야 거기는? 컵카페야 여기도? 아 짱 귀여워 테이블러 저렇게 옛날 느낌의 샤시를 떼걸로 했네? 그치 응 이쁘다 오 이쁘다 괜찮네 응 옛날엔 저거 이렇게 떼버렸다고 응 근데 의자도 괜찮다 책상도 높고 어우 저 등장 어 헐 다음에 저기 가봐야겠다 수집을 쓰겠지 수집을 쓰겠지 수집 어때요? 어 헐 충격이야 헐 헐 헐 헐 헐 어 맞아 챔프쿠키 헐 헐 헐 아니 이름 까먹었단 말이야 챔프쿠키 응 이거 먹을까 맛있 그리고 사가지고 여기 위에 쿠키가 안녕하세요 이 쿠키 먹은 거 아니야? 맞아 이거야 헐 먹을 거야? 어떤 쿠키 먹을 거야? 한 개 사서 나눠 먹을까? 크랜베리? 응 이거 먹어 크랜베리 먹었어? 엄청 맛있어 두 개 사자 그래 크랜베리 쿠키 두 개랑요 아메리카노 따뜻한 건 아이스 아미 먼저 A랑 지금 혼떡하는 거 이거 먹을 거야? 나는 그렇게 케냐 A랑 버즈기만 특하시면 될 거 A랑 타르 아 이거 먹을 거야 그냥? 이걸로 주면 네 따뜻하게 드릴까요? 네 따뜻한 거 C로 이걸로 하나 주시고 차가운 거를 맛있게 드세요 차가운 거 B로 주세요 차가운 거 B로 네 블랙커피에서 마는 처음입니다 네 테이크아웃장 괜찮으신가요? 네 테이크아웃 드릴게요 준비되면 영수증 하나에 주문 번호 371번으로 불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초코블렌딩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귀여워 이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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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쁘구나 이거 광천으로 이거 닦으면 안 돼? 그럼 이건 다 벗겨진다 그럼? 그냥 은만 닦아야 돼 쫀득쫀득한 쿠키 한 번 드셔보세요 쫀득쫀득 쫀득쫀득 맛있어? 이거 먹어야지 소리 내려놓으면서 난 거 아니야? 너무 빨리 난 거 아니야? 아하하하 아하하하 그러니깐 그걸 아니야 모르네 새해가 있고 진짜 아니야 아니 근데 나 한국에서 제가 몰라서 어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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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ers 이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 약간 성격대로 찢어진 것 같아 난정판이래요 다 자르면 비교 하나씩 해볼게요 왕암 왕암 설명해보실까요? 왜 이렇게 잘랐죠? 저는 큼직큼직하게 오! 왕암 그걸 또 얘기를 할 줄 모르고 이런게 좋아서 유튜브의 주인이죠 왜 이렇게 잘랐어요 너무 심한 줄 알았어요 쥐가 찢어졌어요 이거 나눠먹을 생각이 없는거죠 아니 이거 나눠먹으려고 입은 아직 안됐어요 그 다음에 강박증을 어차피 얘기 안해줄거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강박증을 가지고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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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3개를 같이 샷샷 대리님 진행했는데요 대리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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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기 마ativ 대회 사려 이거 봐요 우와 마들렌 저요? 전 약간 버텨감 좋아해 비저트류가 마들렌 희망시에 이렇게 단단한 똑같은 파운드 케이크 안 찍고 있었잖아? 진짜 찍었어요 이제? 지금 찍고 있어요 발리도 빨리 편집해야 되는데 스테이크 그리고 스테이크 파운드 아래에이 아마도 맞아 그래서 여기 그때 리나작가님 여기다가 주차하고 불이 여기서 났어 이렇게 봐도 맛있어 보이잖아 아 너무 고소해 배고파 고춧가루 고춧가루